안녕하세요. 지금 소로스가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터져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때쯤 조지 소로스가 나와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 그리고 중국의 경제 위기를 얘기할까요? 지난 7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시지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경에 빠진 부동산 산업에서 시대를 회복 못한다. 대개 궁지로 몰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그리고 토지 주택 가격의 폭락 뭐 이러한 것들이 중국 지방정부에 대개 충격을 줄 것이다. 또한 부동산 전체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중국 경제 전체가 뒤흔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 부동산 헝다는 3천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파산 못 갚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이런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뒤집어지거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지소로서는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지핑에 대해서도 3기 집권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제불능상태의 중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지소로서가 왜 나와서 저렇게 중국 부동산 그리고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까요? 과연 정말로 중국을 바래서 저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예전에 1995년도에 일본을 뒤흔든 게 조지소로서입니다. 95년에 조지소로서는 조지소로서 때문에 일본이 권역을 치뤄야 했죠. 왜? 1994년 6월에 달러당 100엔선을 돌파한 이후에 95엔에서 100엔을 오락가락하던 일본의 N달러 환율이 갑자기 88엔으로 폭등하면서 일본의 경제를 뿌리째에 뒤흔드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환투기, 환공격의 주범이 바로 소로서였다는 거죠. 소로서. 그때 1995년 3월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1995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갑자기 그렇게 88엔으로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있기 전년도인 1994년 10월에 조지소로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러화가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N화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달러가 강세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달러를 소로서가 사들였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달러화가 폭락하고 N화가 폭등하고 소로서의 달러 사재기를 알고 있는 세계금융권에서는 당시에 소로서 일파가 되게 폭락할 거다. 되게 힘들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소로서는 1994년 말 1995년 초 달러화를 사재기를 했고 95엔에서 100엔을 왔다 갔다 하던 N화가 88엔까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큰 돈을 소로서의 파우는 엄청났죠. 하루에 2, 3엔씩 폭등하고 3월 8일에는 90엔까지 파죽지세로 돌파했다라는 거죠. 중국이죠. 중교 1995년 3월 10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따르면 앵고가 살인적으로 진행되던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어떤 투기꾼은 13억 달러를 13억 달러를 동원해가지고 1억 3천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해지펀드 매니저가 수익을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액을 벌었던 다른 사람의 사례를 비춰보면 소로서는 소로서가 번 돈은 천문학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은행은 가파른 앵고를 막기 위해서 손해보는지 알면서도 1995년 3월에 한 달 동안 140억 달러치의 달러를 사들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환차 손을 받죠. 그 돈은 상당수가 소로서의 금고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소로서 1파의 주머니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다. 그 소로서 1당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이었던 거죠. 그리고도 소로서는 위법은 없었다 라고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안되죠.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로서는 1995년 녹아웃 옵션이라고 하는 걸로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녹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2008년 일본 중앙은행을 상대로 총공세를 벌였죠. 충격이 아닐 수 없던 거죠. 충격 일본은행이 두 손 두 발을 드는 답이 없는 일이 생겼던 거죠. 이때도 어 예전에 엄청난 충격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일본 중앙은행은 바로 곧바로 소로서가 이끄는 환두기 세력에 바로 두 손 두 발 되는 거죠. 두 손 두 발을 드는 소로서 일당들은 환두기 세력들은 아 그 전쟁에서 아 그래 적당히 먹고 그냥 끝낸 거죠. 물론 그때도 일본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봤죠. 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 소로서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일본어른들은 1995년 소로서로부터 대공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소로서를 요카이 소로서라고 부른댑니다. 요카이 소로서 마피아라는 거죠. 마피아 1992년 유럽 통합위기 때에는 영국이 소로서를 갱이라고 불렀답니다. 갱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출판가에서는 소로서를 필두로 한 월스트리트의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강적인 일본을 침몰시키고 세계를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유태 마피아의 음모를 다룬 반유대 서적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대요. 일본도 유럽과 같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난 다음 에야 헤지펀드 일파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게 어떤 느낌이 됩니까? 조지 소로서가 중국에 환투기를 하겠다고 공격을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현재 달러 달러와 위아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 95엔 에서 100엔 80엔 까지 내려갔던 그 사례가 중국에도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라는 생각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잘 어떤 식으로든 환투기 세력인 소로서가 중국의 경제 위기 중국의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어 환투기 공격을 감행할 거다 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소로서가 나서서 중국의 경제 위기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얘기하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상을 조심스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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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